안녕하세요 한가방TV의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일요일이구요 아 또 세로로 찍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 핸드폰을 아직 못 바꿨어요 핸드폰 빨리 바꿔서 다음부터 가로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높은데 왔어요 분위기만 봐도 엄청 높은 산이라는게 느껴질거에요 낮은 산은 이런 분위기가 절대 나지 않죠 1200에서 1400 그정도 돌아다니면서 이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는 상왕버섯 종류하고 약초류 뭐 그런거 위주로 많이 볼 생각은 없구요 종류가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성상왕버섯이 나는 곳이에요 그 성상왕버섯은 우리나라에 잘 없죠 제가 아는 곳은 두 군데 정도지만은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한 두 군데 정도에요 이거 성상왕버섯 채취하는 분도 거의 없구요 몇 분 안되세요 어쨌든 이제 지금 출발해가지고 얼마 안됐는데 아 너무너무 높네요 여기에 보면은 아 있다 요 가운데 가운데 쯤에 그 상왕버섯이 보이나요 이제 자작갓상왕이에요 자작갓상왕 자작갓상왕버섯인데 너무 높게 있어가지고 아 저기 매달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채취하려고 하면은 채취는 가능할 것 같아요 채취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하 제가 또 이런 높은 데는 좀 무서워해지고 나무는 안탑니다 나무는 잘 안타고 그냥 구경마을 가려구요 좀 아쉽긴 한데 아 충분히 좀 위험을 물었으면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아 참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열심히 뭐 상왕버섯 종류 또 이런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는 약초 종류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송상왕버섯입니다 송상왕버섯 국내 자연산 송상왕버섯 아 이 송상왕버섯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? 두 군데 밖에 안나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 송상왕버섯 따는 사람도 뭐 한 10명 이내일 것 같구요 뭐 영상이나 카페에 활동 안하시는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드물어요 아 이 송상왕버섯은 이 가문비 나무에 자생을 하구요 아 항암저주 종양저주율인가 한 100%로 아주 상왕버섯 중에 으뜸이죠 뭐 뽕상왕버섯이나 이런 차가섭버섯보다 더 좋다고 알려진 애들이에요 국내 자연산은 거의 없구요 국내 산은 거의 없고 거의 수입산인데 어휴 저희 운 좋게 또 낮은 곳에 살짝 나무에 올라오긴 했는데 낮은 곳에 아 나무에 올라온다고 힘이 빠져가지고 어쨌든 나무에는 좀 위험하니까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이고 요거 또 자작나무에 붙은 자작가상왕버섯이죠 이게 뭐 붙은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가차상왕버섯은 좀 상당히 크는 버섯인데 아 이제 뭐 붙은지 몇 년 안된 것 같고 그나마 좀 낮은 곳에 달려있어가지고 살짝 올라와 봤어요 아 무서워서 얼른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장난아닌 장난아닌데 와 이게 이게 전부다 송상왕버섯이에요 미쳤네 미쳤어 우와 이게 전부다 송상왕버섯이거든요 제가 눈에 이렇게 뺑돌아가면서 봤는데 보이는 것만 10개가 넘어요 11개 제가 보이는 것만 11개에요 저우에는 또 보이지도 않고 나무가 가려져가지고 와 제일 낮은 곳 제일 낮은 곳 손에 하나 자나가요 하나 나머지는 아 진짜 와 진짜 승적기 있으면 올라가지고 전부다 한번 채취해보십네요 와 진짜 맛있다 이 송상왕버섯이 좀 채취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 분비상황이나 이런 거는 죽은 나무에도 잘 붙거든요 근데 이 송상왕버섯은 산 나무에만 있어요 살아는 나무에도 죽은 나무에도 있다고 들은 적은 있는데 근데 없을 거예요 얘는 진짜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어 걔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에 달려 있어서 도저히 뭐 올라가지 않고는 채취가 불가능한 거라서 진짜 이거는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 약초 채취해서 판매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 이제 승적기를 들고 이제 다니니까 이런 거 올라가서 채취하면 와 그런 분한테 제보하고 싶네 이거 아 아 아유 그냥 그래도 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 송상왕버섯이 국내에서 진짜 보기 힘든 거라서 하 진짜 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드물 겁니다 하 어쨌든 하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아 뭐 아쉬움을 좀 달래고 좀 더 찾아볼게요 하 하 얘는 이제 천삼이죠 천삼 따뚜루 따뚜루 비구요 천삼 아 제가 뭐 이런 저런 영상이나 카페 보면은 높은 산 지금도 천삼백이 좀 높는데 높은 데서 이제 드룹하고 천삼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냥 드룹을 보고 천삼이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구요 네 저처럼 이제 높은 산 좀 많이 다니신 분들은 멀리서 봐도 이제 천삼이다 드룹이다 다 구분이 가거든요 어쨌든 요렇게 가시가 많이 있구요 이거는 이제 낙엽이 있을 때 잎이 있을 때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서 완전히 구분이 되거든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데 아 지금은 잎이 없으니까 하 그리고 얘는 1년에 성장도 늦어요 1년에 요만큼 큰거에요 1년에 요만큼 2마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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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봐야 뭐 1년에 커봐야 제가 봐도 커봐야 한 뼘 한 뼘 이상 크는 천삼 못 본거 같아요 한 뼘 이상은 되나 아 좀 큰 네들도 있긴 하죠 근데 대부분 요렇게 성장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요렇게 작은 나무지만 뭐 제가 뭐 아 이거 50cm도 안되요 50cm 정도 밖에 안될거 같은데 이것도 10년 이상 크네요 와 어쨌든 요거는 또 천삼은 보호종이라서 구경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런 천삼은 이런 계곡진 곳 천 한 200 300 이상 계곡진 곳 추운 곳 요런 곳에 또 잘 자생을 하더라구요 어쨌든 이 상황보석 자생지하고 비슷해서 상황보석 사냥다닐 때 종종 보는 겁니다 아 아 이거 힘들어 얘도 성 상황이 이제 막 붙기 시작했죠 오늘 성 상황 벌써 새해 그렸잖아요 아 아 또 뭐 혹시 그 오시는 분 중에 저게 성 상황이 아니고 뭐 분비 상황이니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숲이를 보면 알아요 숲이 이 숲이가 이런 다이아몬드 식으로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숲이가 돼 있죠 이런게 가뭄비나무고 에 분비나무는 반질반질해요 분비나무는 반질반질하고 이 굽은 보통 대부분 잘 굽은 못하세요 굽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높은 선은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고 이제 높은 선은 많이 안 다녀본 사람들은 이 가뭄비나무하고 분비나무하고 가뭄비나무하고 분비나무하고 흡수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숲이는 확실하게 다른데 이런 숲이는 확실하게 다른데 이파리나 이런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저거는 정말 이 가뭄비나무고 성상암버섯 유생이에요 뭐 한 5년에서 10년 사이는 자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보고 가야 되겠어요 아 기분 좋네요 여기 하나 있고 저 위에 있고 4개가 있었는데 저 위에 더 있을거에요 저 위에 하나 있고 여기 돌아서 여기 여기 한개 더 있고 이제 하나씩 붙어가지고 아 이거구나 하 붙어가지고 이제 커가는 애들이죠 한 10년은 커야되요 하하 10년까지는 좀 넘어했나 하하 잘 커가지고 나중에 여기 위치는 아닐까 10년 뒤에는 뭐 또 제가 나물 탈지도 모르잖아요 하하 하하 오늘 좋은 구경 잘하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아이고 숲을 보니까 송상암 맞죠 가뭄비나무 하 여기 여기 큰게 하나 있고 저 위에 작은게 하나 있고 요 바로 위에 또 나무 밑둥이 하나 또 있더라구요 그건 좀 작던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송상암 달려있는 나무만 벌써 지금 다섯 그루 째 다섯 그루 째 다섯 그루 째 다섯 그루에서 송상암을 봤고 와 근데 뭐 대부분 다 높이 있어가지고 하하하하 아 이거 구경만 하고 갈 것 같은데 와 어쨌든 아 좋네 좋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이거는 백작약이구요 이제 씨앗이 열린 맺힌 상태로 이제 녹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산 지금 있는 곳이 한 1300m 정도 되니까 이런 높은 산에는 이제 보라색 꽃이 피는 작약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높은 산에는 흰색 꽃이 피는 백작약만 계속 봤거든요 이것도 백작약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살살 이 높은 산에서만 나는 이제 그런 약초류 상왕버선류 그런거 위주로 오늘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이건 그냥 제가 서있는 높이보다 안되는 높이에 있어요 서있는 높이에도 아닌데도 하 저 키보다 낮은 곳에 송상왕버섬 아 멋집니다 아 아 이제 아 오늘은 사실 기대는 크게 못하긴 했는데 오늘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기분은 정말 좋구요 아 뭐 사실은 뭐 이런 상황버서를 못보면은 아 제가 이제 단기하고 일협조가 좀 필요해서 그것 좀 하려고 했는데 정작 필요한 일협조하고 단기도 안보이고 단기가 이제 싹대가 여긴 다 녹았어요 이제 아침에 얼음도 얼었었고 여기는 장난이게 춥더라구요 하루종일 뭐 땀도 안나요 추워요 엄청 춥고 하 이게 뭐 일협조하고 단기도 좀 볼라고 했는데 하 어쨌든 목적은 최초 목적은 이 송상왕이 그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형 따라다니면서 이제 봤던 곳 이제 뭐 거의 다 제가 상왕버섭 다니는건 뭐 다 형한테 다 배운거죠 뭐 혹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형 이제 그 2000년 초반데 그때 상왕버섭 따로 엄청 다니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더라구요 우리 형 이름이 이광희에요 광희 아시는 분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가고 곧바로 이제 조금만 더 보고 하산길 잡으려구요 아 생각보다 많이 봐가지고 좀 12시도 안됐는데 일찍 내려갈려구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오히려 이럴때 또 사고 날 수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좀 마음이 좀 들떠있을 때는 빨리 하산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요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제 하산길 잡으면서 조금만 더 보고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그릇째입니다 여섯 그릇째 여섯 그릇째 여섯 그릇째에요 송상왕버섭이 있고 아 밑에서 보면은 땡글 해가지고 얼핏 보면은 분비상황처럼 보여요 저도 왜 왜 저 분비상황처럼 생겼지 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 밑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윗면은 완전히 송상왕버섭이에요 딱 송상왕버섭이고 아 이게 청봉 밑에서 당겨서 안 보이네 어쨌든 나무 자체가 가뭄이 나무라서 하 하 아이고 분비상황버섭 이쁘진 않구요 여기는 송상왕버섭이 맞고 아 여섯 그릇째 하 진짜 오늘 송상왕버섭 원없이 오네요 원없이 와 하 하 하 하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보고 하산으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분비 분비상황버섭이죠 이제 뭐 좀 크다가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썩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분비나무하고 가뭄미 가뭄미나무하고 구분하시겠어요 아 딱 보면은 얘는 이렇게 맨들맨들 하잖아요 아까 전에 가뭄미 가뭄미나무 찐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격자로 격자로 딱 이렇게 좀 뭐라야되나 다이아몬드 모양 뭐 격자모양 그래야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껍질이 거북이 등껍질 마냥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비나무는 이렇게 맨질맨질 하구요 밑에는 조금 이렇지만은 분비나무는 이렇게 맨질맨질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구요 아 어쨌든 오늘 진짜 재미있네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이제 막바지인데 아 엄청 커요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 이야 엄청 크죠 송상음버섯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요 밑에도 요 밑에 아 제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영상 촬영하기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 와 대박입니다 하 하 하 하 하 매달려 있어가지고 차량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하 매달려 있어가지고 아유 밑에서 봤을 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올라오니까 엄청 크네요 하 이쁘죠 송상왕 요 밑에 밑에 밑면 보면 일반 상왕버섯과 좀 다르죠 구멍이 살살살살 송송 이렇게 맺혀가지고 하 이게 오리지날 국산 오리지날 국산 송상왕버섯입니다 하 요 밑에도 좀 밑에도 크거든요 하 흥분되가지고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 위험해서 안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영상 촬영 끝내고 하 차분하게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